장석지 법이 편향되면 백성들이 믿고 살 데가 없다 어느 날 태자가 동생과 함께 수레를 타고 어전 회의에 나가면서 군걸문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에 장석지는 뒤쫓아가서 수레를 멈추게 한 다음 대걸문에서 내리지 않으니 당신 잘못됐다 하면서 그 행위를 불경죄로 다스리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 소식이 태후에게 알려지자 황제는 태후에게 찾아가서 관을 벗고 정중히 사과했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태후는 사람을 시켜 황제의 명령에 의해 태자를 용서받도록 시켰다 태자와 동생은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대고를 들어갈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석지는 중량장으로 승진하였다 이 사람의 운이야 당신 아들이 대걸문을 지났는데 중량장으로 승진했네 언젠가 만조백관들이 황제를 수행하여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다 황제는 북쪽 절벽 위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부인에게 가야금을 타게 하고 황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조가 매우 철양했다 이웃과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슬프다 나 역시 죽게 될 텐데 저 압산이 아름답고 단단한 돌로 압산의 아름답고 단단한 돌로 바깥에 널장을 만들고 무시와 솜을 썰어 틈을 막아 그 위에 옷으로 칠해둔다면 아무도 그 관을 열어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석진은 앞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관 안에 값나가는 보물을 넣어둔다면 저 압산 그대로를 바깥 널로 하고 쇠를 녹여 이를 굳게 만들더라도 반드시 꺼낼 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욕심될 만한 물건이 없다면 비록 돌로 만든 곽이 없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더니 과연 그대 말이 옳도다 라고 칭찬하였다 이후 장석진은 정위로 승진하였다 그 얼마 후 황제가 나들이 행차를 나가다 달이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한 사나이가 달이 밑에서 급히 나와 황제가 탄 수레를 끄는 말이 놀라 껑충 뛰었다 호위병들이 즉시 그 사나이를 잡아 장석지에게 넘겼다 장석지가 그를 취조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때 장석지의 벼슬이 정위 정위가 아마 벌의 형량을 정하는 그런 벼슬아친가 보입니다 저는 장안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거리를 지나다가 행차 소리가 들리기에 얼른 다리 밑에 숨었습니다 얼마가 지나 이제는 지나가셨겠구나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직 수레야 말이 보여 급히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장석지는 판결을 내렸다 혼자 행차를 범한 것이므로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 벌금형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황제는 매우 화가 났다 아니 그놈은 내 말을 크게 놀라게 했던 놈이다 다행히 내 말이 순회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까지 부상당할 뻔했어 아니 그런 놈을 겨우 벌금형에 그치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자 장석지는 황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법률을 법률이라고 청하는 이유는 천자와 백성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렇게 판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중처벌하게 되면 임금 황제이 말을 놀라게 했다고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면 법률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신용을 잃게 됩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폐하께서 만약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셨다면 그만이셨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를 정의의 심리에 넣어주신 것이며 정의는 천하법률 집행의 표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천하법률 집행의 표준이 되는 일입니다 정의가 한번 편향되게 하면 천하의 모든 집행관리도 마음대로 정중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백성들은 어느 곳에 손발을 놓아야 할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폐하의 신중한 고려를 바라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황제는 정의는 마땅히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뒤 종묘 제각에 있는 옷가락질을 훔친 자가 잡혔다 황제는 크게 노화해서 그 자를 장석지에게 또 넘겨 어미 다스리도록 명령했다 종묘 제각에 있는 옷가락질을 훔친 자 장석지는 종묘에 차려놓은 물건을 훔친 자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시켜 사형을 시킨 다음 시체를 시장 바닥에 버리는 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자 황제는 펄쩍 뛰었다 그놈은 무도하게 선제의 사당에 있는 물건을 훔친 놈이다 나는 그대가 그놈이 삶조까지 멸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대로만 적용시키겠다니 이에 장석지는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황공하우나 법률로서는 이 이상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상이 같더라도 그 재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고조의 묘에 있는 흙을 한 줌 파긴 파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다면 폐악께서는 그 자도 삼족을 멸하시겠습니까 죄질에 따라 차등을 주어야 한다면 오가락질을 훔친 자에게 삼족을 멸한다면 만약에 고조의 묘에 있는 흙을 한 줌 파간다면 삼족보다 더한 벌을 줘야 할 텐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한참 생각하더니 태후와 상의한 뒤 장석지의 주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 일로 장석지의 명성은 천하에 드날리게 되었다 불편부당한 신하가 성황의 도를 밝힌다 그니 황제가 죽고 태자가 그 뒤를 이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였다 그런데 장석지는 태자를 예전에 대골문 통행사건 태자도 멈춰봐야 한다는 그 일로 탄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병을 핑계삼아 사직할까 아니면 황제를 찾아뵙고 사죄를 할까 하며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왕생이라는 선비의 의견을 듣고 황제를 찾아가 사죄했다 이때 황제는 조금도 그를 문책하지 않았다 왕생은 노자의 학문에 정통한 처사였다 왕생이라는 사람 노자 학문에 정통한 처사였다 하루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골로 들어갔는데 그는 내 버선이 풀어졌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장석지를 돌아다 보고 말했다 내 버선 좀 메어주게 이에 장석지는 바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버선꾼을 메주었다 군거를 낳아서 누군가 왕생에게 물었다 왜 조정에서 장석지에게 욕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왕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이도 늙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장석지를 도울 수밖에 없었소 그 사람은 지금 천하의 쟁쟁한 대신이오 그래서 내가 그를 욕보여 무릎을 꿇고 버선 끈을 매게 함으로써 그가 겸허하고 석이 높은 선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오 장석지를 칭찬하였고 왕생을 존경한 거 아닌가 장석지는 경제가 재위를 이어받은 후 1년여 동안 일했는데 경제는 그를 회남왕의 승상으로 좌천시켰다 이는 역시 이전에 그가 경제를 탄핵했던 일로 인한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장석지는 세상을 떠났다 대사공은 말한다 장석지가 장자에 대해 논한 것은 법을 지키면서도 황제의 뜻에 아부하지 않는 것이다 속담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가 사귀는 친구를 살펴보기만 하면 거의 알 수가 있다 했다 장석지가 칭송하는 사람은 그들의 일을 마땅히 조정에 기록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영은 불편부당하니 성황의 도가 비로소 평탄할 수 있으며 부당불평하니 비로소 성황의 도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장석지는 거의 이러한 경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자라는 말이 나와서 노자 장자 그걸 말한가 했는데 이 다음을 읽어보니까 한 장자의 본보기 직불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만석군과 같이 같은 쪽에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짧으니까 여기서 장자의 본보기 직불의 직불의는 남양 사람이었다 난관을 지냈으며 효문제를 섬겼다 언젠가 그와 같이 방을 쓰던 사람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난관에 황금을 가지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의 주인은 황금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직불의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했다 직불의는 이 일에 대해서 사제를 하고 황금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가 금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자 그 금을 잃어버렸던 난관은 몫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서 직불의는 장자라는 칭송을 받았다 효문제 역시 그를 매우 칭찬하였고 그는 계속 승진하여 태중대부의 자리에 올랐다 하루는 조정에서 황제를 배할할 때 어떤 사람이 직불의는 용모가 매우 뛰어나지만 형수와 사통하고 있으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라면서 비방했다 직불의는 이 말을 듣자 나는 형이 없는데 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뒤에는 두 번 다시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다 뒷날 오와 초 등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직불의는 이천석에 해당하는 관원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격파했다 경제 후원 원년에 그는 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황제는 오 초 반란 때의 공로를 표창하여 직불의를 세후에 봉했다 그러나 무죄 건원 시기에 승상 위강과 함께 과실로 인하여 관직을 박탈당했다 직불의는 노자를 공부했다 그는 직책에 임해서 일을 처리할 때 관리를 하기 전과 똑같이 하였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리로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장자라고 칭송했다 직불의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적상여가 이어서 후작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자 끝